안녕하십니까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제가 대학 전공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내용을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또는 진로 직업과 관련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찾아낸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제 애들한테도 직업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 저는 취업 전문가입니다. 취업과 관련된 관점에서 보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직업이 있다, 직업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흥미있는 직업,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직업,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대학에 전공으로 삼으면서 어떤 직업을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시기면요. 사실 본인이 알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직업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진학을 할 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나 적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성적이라던가 또는 학교의 네임값 이런 것들이 먼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전공을 먼저 선택을 하고 전공을 선택하려고 보다 보니까 대학을 고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 되면 현실적인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직업 진로 같은 이야기 하면 워크넷 최근에는 고용24로 개편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직업 진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들 직업 심리검사라던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합니다. 저는 심리학 쪽에 베이스에 이런 검사 도구 툴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번 참고사항은 있는데 이거를 맹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게 반드시 나를 대변해 주는 건 아닌데 무슨 MBTI나 혈액형처럼 되게 신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결과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통합된 평균값의 함정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또는 우리 자녀가 저 평균값에 해당하는 여기에 맞기 때문에 아마 일로 갈 것이야? 그게 100% 맞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다보면 흥미로운 직업 세계에서 나오는데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정밀농업기술자, 산림치유 지도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기업 컨시어지 직업의 세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떤 길을 걸어야 돼요? 보통은 국어나 문외창작 쪽을 해가지고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쪽에 취업을 해요? 또는 스토리 개발하는 거를 조금 꾸준히 해가지고 게임 회사에 들어가요? 아니면 음악을 만들어요? 영화를 만들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쪽의 직업들은요. 처음에 들어가는 허들은 되게 낮은데 해당 직업에서 성공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요.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대학을 졸업하면서 원하는 게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를 뽑는 데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저 직업이. 그리고 저 직업의 개수도 상당히 적을 뿐더러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 또는 부모의 서포트, 부모의 레거시 이런 거 안 받쳐주면 성공하기 어렵죠. 비단 저거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 영화 제작자 하시는 분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 코치 하시는 분들 나왔는데 영화 제작자 정도면 상당한 경험과 경력이 있으실 것이고요. 퍼스널 브랜드 코치 정도시면 그 앞에 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이 퍼스널 브랜드 코치 어떻게 해요? 처음에 대학 졸업한 20대 청년이 영화 제작자 어떻게 됩니까? 저기까지 가는 경력 경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커리어 패스라고 합니다. 저기까지 가려고 처음부터 맘먹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기업, 안정적인 직업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사실 초등학생들 이렇게 직업에 다양한 게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가지고 정말 현실적인 직업 세계 그리고 취업, 대학의 전공 선택 여기하고는 생각을 좀 달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 조사 전문가, 아트 디렉터, 병원 코디네이터, SNS 마케터, 웃음 치료사 제 주변에도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완전히 100% 프리랜서고요. 정말 개인의 능력이세요. 정말 사람을 들었다 놓고 강의력과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이 웬만큼 되지 않으면 저거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대학 전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거는 본인이 타고난 탈렌트가 있지 않으면 저 웃음 치료사 실제로 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안병동이라든가 상당히 사회에서 약간 침체되어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는 부분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직업이거든요. 본인이 긍정적이고 박지 않으면 저거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SNS 마케터, 이게 최근에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허들 무지 낫고요. 일반적으로 청년들 저기 들어가면 제가 개런트하는데 일주일 안에 다 퇴사합니다. 왜 퇴사하냐면요. 일을 하다보면 그런 걸 느껴요. 아, 이 일은 내가 지금 그만두고 다중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같은 경우도 개인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전문성을 딱 키워가지고 딱 붙잡고 자기 사업 가는 거 아닌 상에는요. 급여 생활자로 본인이 직업 세계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온라인,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쇼콜라티에 스포츠 에이전트 막 나오거든요. 스포츠 에이전트.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센서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이죠. 스포 에이전트가 되려면은요. 뭐 NCAA 같은 데서 정말 유망주들을 프로로 옮겨줬을 때 그때 드래프트에 성공시켰을 때 받는 거. 그리고 또 영화 옛날에 제리 맥가이어 보셨잖아요. 선수를 파악해서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이끌어주고 운동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자, 저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회체육 전공하면 될까요? 경영 전공한다고 될까요? 자, 만약에 사회체육 경영하고 그래 됐어요. 자, 근데 우리 내 고객 클라이언트가 미국에 간대요. 일본에 간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외국어 돼요? 거기에다가 저 분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것도 개인적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트로 대기업 떠오르세요? 안 떠올라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직업들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적으로 전공이 맞춰지는 게 있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직업 세계에 갖고 뭐 여행, 음식, 호텔 쭉 나오는데 사실 코로나 때 한 번 고용 위기가 왔었죠. 특히 여행, 음식, 호텔 이쪽 같은 경우 관광 레저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위기가 닥치니까 고용이 너무 불안해진 걸 알았고 본인이 그 시기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보니까 급여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이 알려지면서 해당 전공으로 입학하려는 수요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요. 아예 관광 관련된 전공이 전부 폐과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그냥 밑에 지역수배 전문가? 저기 나왔는데 제 아는 형님도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로케이션을 대신 찾아주는 일을 했는데 저것도 정말 힘들어요. 1년에 차를 막 10만 키로, 15만 키로 운전하는 건 당연하고요. 뭐 감독님이나 뭐 FD나 이런 분들이 얘기해줘요. 어떤 쪽에 좀 장소를, 로케이션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막 잡아줘갖고 촬영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 그러면 자, 석세스가 안 나면 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발품 팔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막 지역을 찾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돈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허탕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자, 그 형님 같은 경우도 저 일을 하기 전에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무슨 회사를 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방송국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일을 하는 분이 아르바이트 끝나면 뭐해? 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해볼래? 해갖고 그냥 시작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분도 환경공학을 전공하셨던 형님인데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업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내가 알아가는 과정은요. 제가 볼 때는 뭐 초등학생 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자, 중학교에서는 내가 이제 뭐 외고, 과고 뭐 이런 특목고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자, 특목고와 그 다음에 특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입문계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대각고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보통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여기서는 이제 4년제, 2년제 해외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고졸 취업 같은 경우는요. 돌고 돌아 결국에는 대학을 다니는 구조가 돼요. 일을 하다 보면 대학 학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업,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생활을 할 게 아니면은 취업을 보통 하고 나서 대학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약간 뭐 버드아웃, 조금 리프레쉬,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선택하는 게 진학이라는 옵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와서 취업을 하려고 보면은 자기가 전공한 건 알겠는데 자, 내가 만약에 바이오 관련된 전공을 했어요. 또는 생명과학 전공했어요. 또는 뭐 식품 관련된 거 전공했어요. 자, 이런 쪽에 전공을 했으면 당연히 어떤 생산과 관련된 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R&D 쪽을 생각을 하는데 이 R&D와 생산은 어디서 하고 싶은 거예요? 취업하려고 그러면? 대기업에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취업을 할 때 이제 대기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놓고 한번 도전을 안 해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업의 다양성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냥 끝에 가면 다 대기업이 돼버려요. 자, 그럼 대기업이 어떤 직무가 있나요? 대기업에 이렇게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20계열이나 자연계열을 나오지 않는 이상의 하는 일들과 또는 그 전공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또는 자격사항을 갖추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국에 뭐 생명공학, 바이오, 식품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졸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대기업을 가능한다고 다 싸우죠. 자, 직업의 수는 한정돼 있거든요. 거기 뭐 다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 직업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직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은 대기업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직무와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 그 다음에 회사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떤 원리로 돈을 벌고 나한테 급여를 주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경력 경로를 가져갈 건지를 고민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영상들 보면은 뭐 대기업 1년 다니고 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퇴사했다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자, 저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직업 세계를 탐구한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취업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직업이 좋아요. 이 직업이 좋아요. 이 직업이 유망이 있어요. 자, 제가 옛날에 만든 영상 중에 얘기한 게 있잖아요. 10년째, 20년째 유망한 전공도 있다고. 자, 이러한 부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공을 선택할 때 너무 뜬그름 잡는 개념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제가 저 직무 조직 기업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력발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